코틀린에서 비동기로 처리하는 방법을 자바에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우리가 async 테스크를 만들어서 처리를 했죠 비동기 처리는 async 테스크를 만들던지 아니면 스레드를 사용을 하시던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일반적인 async 테스크로 처리를 했는데 코틀린에서도 물론 사용하셔도 되지만 코틀린을 쓰게 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코루틴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코틀린은 코루틴이라는 게 있고 자바에서 제공되지 않는 스레딩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에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먼저 디벨로퍼 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로퍼 안드로이드 닷컴으로 이동을 하시고 코루틴을 사용해 볼 건데 검색을 하시면 요거 나올 거에요 유즈 코틀린 코루틴 위드 아키텍처 컴포넌트 요거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가이드 쪽에 있고요 아키텍처 컴포넌트 하단에 여기쯤에 있네요 자 여기서 코루틴을 좀 더 안드로이드에서 편하게 쓰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코틀린의 익스텐션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자 지금 제가 쓸 거는 가운데 있는 거 라이프사이클 스코프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빌드.그레이드를 제가 미리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임플리멘트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지금 문서에는 알파01부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 2.2.0 버전이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 버전이긴 한데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또 정식 버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알파03까지 나와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 싱크를 합니다 자 싱크를 해 주시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지금 우리가 비동기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인서트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액티비티 안에서 코르틴 이라는 걸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프사이클 스코프 라이프사이클 스코프라는 걸 사용할 거고 점 런치 자 여기 안에다가 이 코드를 올려요 자 그러면 이게 비동기로 돌긴 하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스레드가 있습니다 ui 스레드 하고 워커 스레드 그래서 지금 이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워커 스레드에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가로열고 dispatcher.io를 작성을 하시면 요거는 백그라운드 스레드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코드 안에서 동작하는 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아 요거 뺄게요 얼로 메인스레드 쿼리 이거 빼야지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할 일 할 일 유튜브 보기 네 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동기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 비동기 처리를 쉽게 하시려면 라이프사이클 스코프 기능을 사용하시면 코르틴을 사용하시게 돼요 코르틴은 자세하게 배우려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요렇게 간단하게 액티비티에서 코르틴을 사용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하고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코드가 간단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 예제를 조금씩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